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얘들아 정신을 차려라 너희는 먹을 수 없어 기다려 네에엄utet 못 먹는 거 알았어 벌써 맛있어 이들라 얘들아 뒤에 쳐다도 안 봐 로댕이야 코니는 어디 갔어? 코니는 어디 갔어? 어떡해 우리 코니 너무 더워 어우 더워 더워 코니 더워 죽겠어 코니를 보겠다 ㅋㅋㅋㅋ 졸리지만 이모가 먹는거는 봐야해요 어우 너무 귀엽다 로댕야 이모 품이 너무 좋아 안녕 로댕아 너 졸려 그냥 명당짜리였지 까까도 제일 먼저 먹고 멕쾌